기술은 높이고 견고한 품질로 변함없이 달려온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완벽함이라는 새 길을 열어가려 합니다 더 베스트 비이클 리더 코비코 2000년 새롭게 문을 연 코비코 주식회사는 사람, 기술, 품질이라는 세 가지 경쟁력으로 자동차 적재함, 특수차량,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상용차 전문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혁신과 변화로 만족을 넘어 감동의 길을 달립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코비코는 민, 군용, 카고 및 덤프, 특장차 생산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찰용 대형 장갑차 개발 및 수출 경찰용 소형 장갑차 개발 및 수출 2016년 경찰용 대형 장갑차 56대 인도네시아 수출로 수출 5천만 불탑 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자동화 기술이 하나 된 적재함 전문 하남 공장 군용차와 특수차를 제작하는 평동 본사 공장까지 최적화된 자동화 설비와 생산 설비 라인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전합니다 코비코는 제품 개발 전 CAE 해석을 활용한 설계로 제품 개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카티아를 활용한 3D 설계로 완성차를 개발 연구부터 용적, 조립, 자체 설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대형 전착 설비 시설은 자동차의 방청 성능을 4배 향상 특장차에 맞는 견고한 외관, 코너 부위, 접합부, 용접부까지 완벽한 방청으로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품질 환경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코비코는 고객 만족을 넘어 완벽을 향합니다 그 어떤 무게도 잘 견디는 적재함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대형 덤프바디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을 지켜줄 군용 특수차량 전쟁 시 다양한 전투력을 상승시켜줄 소형 전술차 최첨단 특장차 기술력이 융합된 차륜형 장갑차 원활한 군작전 수행을 위한 동력식 확장백 편의장비가 갖춰진 이동형 병원차 버스 베어샤시, 지능형 매놀까지 코비코가 보다 강력해진 상용차와 특장차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 완벽한 품질관리 안정성을 넘어 상용차의 남다른 길을 만들어갑니다 더 베스트 비이컬 리더 코비코 코비코가 보다 강력한 망치로